헬로! 에브리데이 윗립! 윗립! 안녕하세요! 오늘도 릿 액션에서 굉장히 릿한 분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된 걸 확인하고 바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해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그분은 바로 리치 브라이언! 리치 브라이언은 옛날 이름으로 리치 치가! 예스! 저희도 리치 치가, 리치 브라이언님의 한 명의 팬으로서 진짜 너무 기대되는 곡이라서 보지도 않고 바로 가져왔어요. 한 16시간 전에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되고 리치 브라이언님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쯤? 16년, 17년도에 진짜 혜성처럼 등장해서 88 라이징에서 확 진짜 라이징 스타가 돼가지고 정말 그런 아시아인의 바이브와 정말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런 진짜 묵직한 음성으로 랩을 하는 리치 브라이언님의 이번 곡 이름은 콜입니다. 콜드! 무슨 뜻이죠? 춥다! 콜드! 춥다! 콜드! 지금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플리스 자켓 입고 있죠. 거의 영어 시간이요. 그러면 이제 리치 브라이언님의 콜드라는 뮤직비디오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릿! 액션! 와우! 화면이 벌써 춥습니다. 지금 리치 브라이언님이 굉장히 어두운 느낌으로 어딜 걸어가고 있어요. 어? 락커룸 같은데? 거의 자기 몸만한 가방을 갖고 왔는데요? 오! 와우! 목소리는 엄청 묵직해요. 제가 알기로 나이가 되게 어린다고 알고 있는데 저보다 목소리가 더 약간 이런 멜로디컬한 걸 되게 많이 시도하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와! 스케이팅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러게요. 평창 또 평창올림픽이 올림픽을 겨냥한 뮤직비디오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와우! 갑자기? 얘가 타는 거야? 와! 진짜 리치 브라이언님인가? 피겨 스케이팅을 막 하고 있네. 항상 리치 브라이언님은 예전 노래에서부터 약간 패션이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역시 어김없이 이번에도 굉장히 어우! 유머러스한 트리플 트리플 악셀을 또 보여줬죠. 이 사람 진짜 피겨 하던 사람이에요. 나 모르겠는데? 나 진짜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오! 만약에 진짜 리치 브라이언님이면 너무 잘 아시는데? 상도 받으셨어. 메달, 메달리스트. 오! 김연아. 김연아 밖에 생각이 안 나. 김연아 밖에 생각이 안 나. 그니까요. 저 깃털들! 그 배털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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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치마는 아니죠? 그 피겨 복장 아래요. 오! 진짜 저거 하는 건가? 진짜 궁금하다. 근데 얼핏 보기에는 리치 브라이언님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개잘해! 와! 와! 어려워! 어려워! 들어갈 뻔했네. 노래는 또 좋네요. 노래는 진짜 뭐.. 묵직하면서 진짜.. 야 저거! 저거! 하면서 랩하는 거면은 평창올림픽 가서 상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상탈죠. 누군가가 리치 브라이언님의 곡으로 피규어 스케이팅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멋있을 것 같아요. 평창올림픽 혹시 이제 뭐 하이라이트 하면서 여러 피규어 선수분들이 하시면 이 노래 추천합니다. 힙합 나올 때 댄스하는 거야. 데스파시토도 이번에 나왔어요. 아 맞아요. 저 나이에 저런 목소리가 나오죠? 두 번째 생일이지 않을까? 전화할 때 저 목소리 진짜 쨍쨍거렸는데 삐약삐약 깽깽!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이 사람 피규어 하던 사람인가? 혹시 진짜 그러면은 대단한 거죠. 이걸 진짜 리치 브라이언님이 진짜 타면서 찍었다면 평창올림픽 나가셔도 손생 없는 실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추워! 예... 아니 난 진짜로 궁금한 게 피규어를 진짜 하시던 분인가? 진짜 너무 잘 타시고 혹시나 뭐 리치 브라이언님의 팬이 있으시다면 리치 브라이언님이 원래 혹시 피규어를 배웠던 적이 있나 저희도 너무 궁금해서 코멘트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래도 물론 좋은데 노래도 항상 좋죠 이 사람은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리치 브라이언을 정말로 예전 처음 나왔던 노래부터 너무 좋아하고 그 목소리가 일단 그 목소리 톤 자체가 저가 너무 좋아하는 중저음 톤이어서 저보다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리스펙크하는 래퍼 중 한 명이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이 뮤직비디오는 정말 요즘 평창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코리아! 컴수 코리아! 굉장히 자랑스럽게 평창올림픽 하고 있는데 그 시즌에 맞게 뮤직비디오가 참 되게 유머러스하면서도 멋진 영상으로 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부러 좀 노리지 않았나 그 동계올림픽이 아시아에서 열리니까 또 아시아 힙합을 다루는 우리 88 라이징 채널에서 우리 그리고 코리아 지금 평창올림픽도 하지만 코리아 하면 김연아 선수가 피규어 여왕으로써 정말 유명한 나라잖아요. 대한민국 세계적인 셀레브레이티니까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애국심을 많이 느끼면서 본 뮤직비디오 중 하나였습니다. 김연아가 많이 생각나고 진짜 제일 궁금한 게 물론 노래도 노래도 계속 궁금해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이 사람 피규어 하시던 분인지 저도 조금 이따 찾아볼게요. 네. 혹시 아시는 분들 꼭 코멘트 남겨주세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리치 브라이뉴의 콜드라는 곡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굉장히 리트 액션은 여러 전세계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구요. 뭐 되게 많은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를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코멘트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랑 같이 의견 조율하면서 또 다음번에 리트 액션에서 저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저희도 정리를 해가면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리트 액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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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사실 리트 액션보다 리트 라이브 이번에 또 새로 오신 분이 영상을 찍어서 그걸 업로드할 계획이었는데 또 리치 브라인님이 갑자기 나와서 그렇게 리트 액션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리치 브라인님 보시러 오시면서 리트 라이브도 같이 한번 시청해 주시면 굉장히 재밌는 리트 TV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 포커스! 나는 욕한 줄 알았어. 난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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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리트 액션 마무리하면서 다음번에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그리고 또 코멘트까지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힘내서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루나 뉴 이어! 오케이 그러면 빨리 끝낼게. 오늘 말이 좀 꼬이네요. 그러면 외쳐보죠. 리트 액션!